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악관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화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풍산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며 S넷을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악관장 예상하면서 필옵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2월 CPI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CPI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상치를 3.1%에서 3.2%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임대료 부분의 상승분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물가가 좀 높아졌다는 점은 연준의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개별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시장에서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 역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지수도 2700선을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2700선 전후로 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상위 실현매물이 나오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체크는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부담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언젠가는 빌미로 작용을 해서 상위 실현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선모로 동심환기일이 한국과 미국 모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물론 큰 폭의 폭락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상승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반 뉴욕 중시에서 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시장 이를 소화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낸 점이 앞으로는 일단 차익시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기대감을 다시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지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2월 CPI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좀 훼손은 지금 된 상황이죠. 그리고 AI 쪽에서의 차익에 대한 부담금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라클 소식적 발표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2월 달 CPI가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1월 달의 CPI가 약간 쇼크였죠. 그런데 1월 달 CPI에 우선 주거비 쪽에서의 물가 상승이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이 주거비 물가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주면서 이 CPI 쪽에서의 이 부담감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좀 경감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나 달러 상승세로 보여주었죠. 이런 이 CPI 쪽에서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달러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예전만큼의 어떤 경제 지표, CPI 쪽에서의 시장에서 반영되는 호재 분위기는 생각보다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쪽에서의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FMC 회의 전까지의 어떤 확인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좀 가야 된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를 예상을 하셨지만 이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옵션 만기일도 있고 지금 현재 또 봤을 때도 시장의 차익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시장을 좀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은 정보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바닷건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콘덴서 쪽을 제조를 하고 있고 전기 중 이중층 콘덴서라든가 칩 전해 콘덴서 하이브리드 콘덴서 같은 제품군을 좀 구성하면서 맥퓨을 좀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화철에 금속 원소로 혼합해 만든 세라믹 소재를 활용해서 온도에 대한 안전성을 좀 갖다 보니까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석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라이트가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최근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고조화되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닷건에서 이제 좀 장기 평선을 좀 돌파시킨 모습이고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여전히 좀 동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 매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신다라면 장기적 시세들은 다시 한번 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이런 점들에 좀 개별적인 이슈에 좀 집중하시면서 오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하전기 오늘 관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간단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 출발을 한다면 추경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2만 1,500원, 400원 이하권에서 2만 1,000원 초반대를 좀 시점으로 잡아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1만 9,000원 중반대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난 곡점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 이유로 2만 2,000원과 2만 3,000원 대는 저항대는 좀 분재를 하지만 현재 이슈를 좀 바라봤을 때 수급을 바라봤을 때는 그 자리도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하 관련된 그룹주들의 동반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향들도 좀 놓여 있고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달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바다권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을 활용해서 1만 9,000원 중반대까지 보시고 2만 3,000원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하전기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저는 이제 풍산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시간 본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잘 가고 있는 대형주나 또 이제 모멘텀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풍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업 부분 쪽에서 신동 관련 원자재와 연동된 매출 부분이 제일 크지만 주가에는 실질적으로 방산과 관련한 모멘텀이 더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보탄, 탄약 이런 부분 쪽에서는 글로벌적으로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 자체적으로도 캐파를 늘리는 부분이 어떤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보다도 이 쇼티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빠르게 채운다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산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자연스럽게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풍산도 지금은 이 탄약 쪽에서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산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국가 부분은 저는 올해 봤을 때는 계속 다양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동유럽, 그러니까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계약 수주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추가로 이 공시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수주에 대한 예약이 계속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꾸준히 상향 추세,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온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승에 의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풍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포탄 K8을 두 배 이상 증산할 계획인데 이런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